자 모의 길이시되고 이제 아 여러분 킬드 진영웅들 지금 진영웅 생활하면서 가지고 부르셨다 자 이웃사람이 모의를 끝나고 킬드 진영웅들 진영웅 생활하면서 킬드 진영웅 생활하면서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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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ake up when you send donation do not lose your eyes on donation 핫사라벨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핫사라벨 today is very bright last time is dark Korean food Korean food Korean food cultural life Korean culture experience Korean culture experience Korean cultu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Korean food 100% Korean food cultural life Korean food Korean food Korean food idad & Korean food and 커넥션, 샘슨, 핸드컨넥션, 피니쉬 그런 라지타죠 그래서 이에쎄가 지금 아주 그 동키호테 소스, 퍼포먼트 동키호테 소스 그러한 그 시츄 선크너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래스, 제트, 카프트, 서치인트북, 글말이 글래스, 제트, 카프트, 서치인트북, 글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US, UK, 제트, 이스라엘, 스위치랜드, 오프레이션이 뭐냐고는 압니다 이제 펌핑아웃, 제트, 마이너러티 에이전트입니다 펌핑아웃, 제트, 마이너러티 에이전트 근데 이게 마이 퀄리티가 지리빠잖아요 이 지리빠의 퀄리티는 뭐냐면 휴먼한 얼리 워닝 시스템 얼리 워닝 얼리 워닝 시스템 지금 민원 I have never had operation I have never moved any operation 뭐냐, 무브먼트인가 무브먼트 Detection What psychology 휴먼은 can not get out of psychology boundary 그러니까 대열 무브먼트 리액션으로 어떻게 하냐면 Checking 들어가는 거야 Checking Checking 들어가면서 Now는 이제 뭐냐 하면 대열 헤드코라의 플랜 프로젝트까지 쫙 쫙 왜냐면 지금 위에서 가면 들어간 케이스는 지금 블락을 하잖아 어? newspaper, magazine 블락블락블락 어라운드 반센터버 클로즈 시키잖아 보더스 북스토아 클로즈 시키잖아 보더스 북스토아 14th Street하고 F Street 그 다음에 18th Street하고 L Street 클로즈 있잖아 그리고 반센터버 초지트하고 클로즈 시키잖아 Checker Checker 어? Shaker US가 왜냐면 지금 시추이션은 지금 아주 UK 가면 같은 케이스야 지금 어? Why do you need 데몬질 나라 지금 Why do you need 멀티럴바머 멀티럴바머 는 유럽파이터 탑은이 지금 어? US, UK에서는 지금 탑이거든 탑 어? 어? Heavyest 로티드 웨이트에다가 슈퍼 스토리 같아 마하 1.8 컴퓨러블 어? 전퇴라카 파이터라고 멀티럴바머가 헤비스트 웨이트에다가 와 탑 클로즈 말이야 멀티럴바머 에서는 슈퍼 클로즈하고 그게 Why do you need Why do you need 뛰는데가 떨리냐 말이야 어? 어? 컴퓨터가 Why do you need F-35 200에 대해 있냐 헤헤헤 Why 어? 컴퓨터가 CIA는 또 F-22로 갔다가 또 어? 220 도달했잖아 어? 230 Why do you need 대만치 아니겠지 딱 보면 People who knows who knows operation은 뭐냐 UK하고 USA의 combination인가 이게 combination 어? Air power의 combination 어? A plus B equal C 딱 나온거야 어? USA의 어? 23F-22 플러스 UK의 280 어? F-35 어? 300에 대해 어? 아 미국 사인가 64 4 어차피 고 lady 어? 어 거기다가 지금 어라운드 러시아로 어 에어본 레이저 들어가잖아 에어본 레이저 커티너스리 에어본 레이저 들어가잖아 어 투데이 뭐 아다카스리 피포로 아다평인데 어? 에어본 레이저 들어가잖아 그리고 투데이는 왜 프레그넌트 레디가 자꾸만 비한중으로 팔로우를 하거든 왜 그랬나? 그 피에스 플레이지같은데 피에스킹하면 피에스한거 같거든 일자리가 커트로 할 수 있는지 퇴근한 플레이지가 왜그랬거야 그런지 어 그라운드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에어파워의 매니저먼트 하이퍼소닉은 그 어 에어파워의 매니저먼트 에어본 레이저가 임파서브리다 그것도 니가 아이잖아 백바이오 백바이오 백으로 시타면 되거든 커렌트 테크놀로지는 하이퍼소닉은 프론트로 슈링한다 임파서브리다 어 어 프론트로 슈링하면 프론트로 플라잉을 하면서 그냥 미사일이 다 브레이크 되어버린다고 커리톤 보잖아 미사일이 브레이크 되어버려요 캐노도 캐노도 슛을 하고 프론트로 플라잉을 하는데 춤을 흘리다가 하면 브레이크 받아야 돼 어 그럼 어떻게 되냐 백올드로 시타면 어 하이퍼소닉으로 플라잉으로 백올드로 시타면 어 엑셀런트지 아이디어가 그죠 어 하이퍼소닉으로 플라잉을 하면서 슈링을 백으로 한다라고 미사일이 어 레이드로니 어 클래스 디어트카프 별칭이 터박지 말아야지 그런 아이디어 노아이디아지 그건 피니시 되는거지 어 어 어 머스리그 머스드 헤드투그 타겟이잖아 이거 뭐지 어라운드 타겟을 백 턴 딱하면 피니시오 슈링을 백으로 합니다 어 타겟으로 갔다가 백 턴 미사 턴 딱하면 타겟을 백읍시다 비니시 어 걷다가도 풀별나트리 드로긴 키우잖아 어 그지 그런 키우지 어 어 그런거지 레이드로도 하는거지 그니깐은 이 사이클로지 이 사이클로지 이 사이클로지 그 퀄러티 하는거지 어 사이클로지 그 퀄러티 어 사이클로지 그 퀄러티 디텍트 딱 됐다 디텍트 딱 원탄 디텍트 딱 됐다 디텍트 딱 됐다 디텍트 딱 되면 내버리거든 왜냐면 사이클로지 그 퀄러티 사이클로지 그 사이클로지 센스의 그 퀄러티이기 때문에 원탄 딱 됐다 그러면은 언틸 아이 겟디언서 리민이 딱 됐어 그 브레인 펑션이 말이야 이게 트레이닝이 되는거야 트레이닝 트레이닝이야 위는 니가 이리스 마이 윌 오르메리 크리프션이 되잖아 그니깐 원타임에 매니는 핸들링 하는 거야 멀티 그니깐 이제 레이저 미사일이다 레이저 미사일이면 오니 원 올 투잖아 니는 뭐라고 멀티타겟 뚜라라 탁 나온 거야 샤안 어 존델 컷파이터 그 러시아 같은 케이스 원샷에 원샷에 뚜라라 탁 피스틴 타겟 딱 원샷에 핸들링 하잖아 어? 그래서 매니 이슈 같은 거 딱 있잖아 미니시하지 마 어? 퍼리티컬 릴리져쓰 무슨l 편지난까 거니 каж Experiencedom 터미네터이라 라 라 라 라 라 라 아저 아메라 나 사용 한번 이제 어? 나는 이제 데이 바이 데이 샷다 두개가 나온다란 comic 아! 그란치 그런거 레트오드라는거고 자 여기 코리안 코스레페이지 오버디오나 디에트램바티 자 에이터리나잉